이 외국인들이 다 부러워하고 있어 지금 저 배에서도 되게 부럽게 쳐다보고 있어 I love you, 캐나다! 맨쿠버! 이야 진짜 그림이네요 그림이에요 바다 위에서 이렇게 바베큐 파티도 고기도 기가 막히고 오셨다 이거? 형 먼저 드세요 아예 봐 뜨거울까? 조심해서 어때? 와 진짜 부드러워 부드럽지? 어우 기가 막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잠깐만! 불이 올라온다는 건 물방울인가? 오 마이 갓! 기가 막히게 그 이쁜 선셋 뷰에 정말 아름다운 뷰에서 이렇게 고기를 맛있게 굽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른 하늘에 비가 오나 하고 하늘을 쳐다봤더니 뭐야? 똥 썼어! 아! 오! 오 마이 갓! 고기 먹는데 새똥을 먹고 있어! 안녕하세요! 이제 한 입 먹었는데 안녕! 저희가 다리 밑을 건너고 있었거든 그런데 웬 기가 떨어지지 하고 했는데 새똥이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 그거? 잠깐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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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맞은 거 다 찍힌 거야? 이게 지금 리얼하니 잠깐만 아니 반갑게 반갑게 인사하고 있는데 새들이 반겨주네 무슨 새야 이거? 어? 여기 아니 고개 한가운데 떨어졌는데? 어? 잠깐만 네 휙 계속 꺼졌어요 불이 아 이게 어떻게 끈 거 아니죠? 꺼졌는데? 얘들아 너무했다 너무했어 봉길 투어 마지막 우리맛도 맛있게 먹기 그러니까 봉구를 위해서 제가 서프라이즈 선물할까 봉구를 위해서 제가 서프라이즈 선물할까 뭐? 봉구를 위한 아! 아! 강아지 전용 케이크 봉구야 서프라이즈 선물이다 웰컴 맨쿠버 어? 먹는다 먹는다 어? 먹는다 먹는다 잘 먹네 아이고 아이고 잘 먹네 강아지 전용 케이크 진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야 봉구야 천천히 먹어 천천히 그래도 맛있게 먹으니까 좋네요 그러니까 캐나다에도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네 이야 역시 야경이 너무 멋있네요 너무 멋지 있어요 열심히 beach 헤벨 하여 아리